또는 imposs listening 저건 라이브 때 스포했지.. 나도 안 있어 저희 스포한 적이 없어요 다 너무 앞에서 스포을 봤어 이 때가 최초의 스포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명씩 춤을 추고있을때는 헤드아트 이제 그만 하겠습니 아무래도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이 오! 크레이지한 것을 샀다니? 그... 손을 안 넘는... 제일 크레이지한 것은 여기였어가지구 사이브 옥산이었습니다 야, 크레이지 로고 봤죠? 예, 예 했었죠? 예스! 이번엔 제일 마음에 들어 아니, 어제인가? 어른나? 성벳 칸을 낳아가지고 전혀 없어서 스포얼을 했었잖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얼이었어 나는 우리의 첫 스포얼이었어 우리의 첫 스포얼이었어 그 빌보드와 함께 들어갔어 그 첫 스포얼이었어 너무 크레이지 뭐? 와랴? 그가 crazy 왜냐면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easy crazy hot i can make it wow you're really good at this easy crazy hot hot amazing nobody knows you